1. 난리 부르스를 친다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적합하겠네요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또 모든 문제가 자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자기 문제는 다 그냥 이렇게 제외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대통령 측근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관역을 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살면서 이런 젊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네요 한마디로 참 악하네요 철이 없다기보다도 물론 이준석의 그런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경악스럽습니다 울고 불고 짜고 뭐 그냥 덜어눕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옛날에 시골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릴 때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떼굴떼굴 굴러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이번에 국회에서 떼굴떼굴 굴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본인의 처신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참 저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에 나와서 한 이야기 가운데 몇 퍼센트가 사실이고 진실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버지 뻘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친구에게 무마시켜야 될지 그렇게 변호해야 될지를 아마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번에 심하게 공격을 한 이철규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원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1957년생이니까 이준석의 아버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이런 친구를 그냥 뭐죠 석연자는 방법으로 당대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모든 문제의 지금 근원이 선거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죠 선거 선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친구 보면 참 한번 보시죠 불쾌하지만 그래도 봐야 되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콧물눈물 기자회견 당신이 잘한 게 뭐 있나 자네가 뭘 잘했냐 깽판 치는 걸 잘한 거죠 그동안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한 무치, 가식, 거짓말, 윗선 보시기 바랍니다 울기는 왜 우냐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좌익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정신구조상에서 특성이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내가 책임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가서 지역구 하나 얻어서 그냥 활동하는 것이 가장 제격인 친구죠 아주 그러니까 질이 나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나쁘다 정도가 아니고 악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지만 사람에는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를 좀 면을 세워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함에 도움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지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들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이거 보고 여러분 뭡니까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정한 것처럼 악의 눈물 그거는 아주 건사하게 표현한 거고 그냥 쇼쇼쇼를 하는 겁니다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거의 총체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연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씨가 지금 아마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신 분인데 제가 한번 어떤 분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재선위원이고 1957년생이고 경찰서장 출신이 되구먼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차겠습니까 아들뻘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맞서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오죽했으면 사악한 이준석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난 직접 이 친구를 만난 적은 없지만 4.15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민경욱 의원이나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닥 수준이구나 애가 애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부 총질하는 당연한 표현이죠 쇼를 벌리는 겁니다 지금 윤혁 간 실명 나열한 이준석 열세 지역 출마라 당 대표도 아는 친구가 열세 지역을 출마 안 하던 건 그건 그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판에서 그냥 없어져야 될 친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눈물을 가지고 뭡니까 다 가식 위선 이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그냥 꼬라지라고 그렇게 하죠 꼬라지 조선일보도 크게 보도를 했네요 눈물의 기자회견 후에 올린 걸 당원 가입 독려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치 게임으로 정치 공작으로 접근하는 친구입니다 벌써 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나서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순수함이라는 것은 일체 없는 친구구나 어느 누가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이라 해가지고 28살짜리 여러분들 청년이 편의를 봐주는 대신으로 성상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로 눈물을 닦고 10초간 말을 읽지 못했다 이게 다 악의 눈물인 겁니다 쇼를 하는 거죠 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중앙동화의 관련 기사의 하단을 보게 되면 그냥 욕이 말인데요 욕 전체가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90% 이상 정도가 네 제발 좀 나가라 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 생각에는 너무나 허술한 나라인 거죠 이런 친구와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사이에 1, 2위 이준석과 나경은만 그렇게 10%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문제의 권한은 선거 문제입니다 이 선거 문제를 이번에 해결을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간판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너무나 예상 가능한 미래가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뭘 믿겠습니까 여론 조작의 조작 결과하고 선거 결과의 조작 결과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나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는 거죠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우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편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허술한 나라예요 이것도 다 뭡니까 여론 조사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는 거죠 여기도 다 쇼 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 SNS에 올린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 얼굴을 세월이 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를 보게 되면 대충 사람을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을 이 포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준석은 여론조사를 보면 유성민 전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도 외람되지만 이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속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당원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이준석은 오히려 윤회관과 윤회관 호소인들의 표를 다 합치면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민심과 당심이 없는 상태한 많은 만행들은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을 하고 역사는 반복된다 말은 또 천상뉴스네 참 이런 애를 보고 사는 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참됨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평생에 여러분 직업다운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무슨 서울과학고등학교인가 하버드로 들어가는 거 하버드라는 것은 입시회가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서나 이런 걸 가지고 잘 하면 또 눈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변변히 생업을 영위한 적도 없고 머리 쓰는 것은 그냥 정치 공작 정도만 머리를 쓴 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인물입니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총선 승리를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참 권성동 씨도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하고 동갑 얘기니까 거의 자기의 아들 정상적인 결혼을 했으면 아들보다 한두 살 정도 위인 친구를 이렇게 다투어야 되니까 딱 한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지만 사람이 나이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뿔 되는 사람들한테는 뭐죠 육두문자를 쓰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정진석 씨한테 여러분 전문의 대드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뭐든 다 조작이 되니까 여론 결과도 조작이 되니까 아마 이 여론 조작 결과를 한길 리서치에서 나온 그 여론 조작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요 또 당대표 나오면 K-보팅이라고 선관위가 맡으면 또 본인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시민들이 엄청 노했습니다 김종근님께서는 나는 윤회관 지지자가 아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 당신들은 그냥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진아님은 막상 안 할 줄 못할 줄 알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고 그 입 좀 조금 다물고 조심했으면 90도 폴더 문재인 이준석은 그냥 그쪽에 가라 성향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 떨어지는 그곳으로 여러분 제대로 공부할 적이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과학고등학교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무슨 고등학교 자체가 무슨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하바드에 들어갔지만 무슨 컴퓨터 공학을 해가지고 뭡니까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신념이 있고 철학이 좀 있으면 이렇게 막 나대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조련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잔머리만 굴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저는 작가로서 활동할 때 보면 손 끝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을 인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가가 손 끝에서 그냥 쓰는 글이구나 칼럼을 지금 읽더라도 그런 거 그런 글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 끝에서 나오는 걸 숙성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친구들이죠 봉석열 님은 얼마 전 국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 수호 집회가 열렸지만 10명도 안 모였다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전하더라 당신들은 10명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토요일날 이 애들 머리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토요일을 딱 맞춰가지고 파리오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기사가 없을 때니까 기자들이 다 자기 일거수일토족을 받아서 소화해 줄 것이다 이런 괴상이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은 길고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